사실 국내 증시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사실 라이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떤 수익률 관리에 어려움이 크거든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라는 것들에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선제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 사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니 이제는 좀 차기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이냐에 대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런 주도주에 대한 어떤 변화 가능성,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현재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메인 섹터가 어떤 섹터냐에 대해서는 IT라는 것을 모든 참여자들이 부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도 이 현상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근거는 현재 시장에 올라온 그러한 배경 자체가 여러 가지 대외변수라든지 그러한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사실 실적 바탕에 그러한 주가 레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현재가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대세 상승장이다 라는 입장에서 섹터별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섹터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1,3호기 실적 나온 바로는 실적의 전연대비 증가한 것도 증가한 거지만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시장의 컨셉보다 상향 돌파하는 그러한 실적 발표하는 기업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IT 기업들에 지금 현재는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반기로 갈수록 역시나 물론 금일같이 금일도 산업재해 종목들이 다수가 상승을 하고 업종별, 섹터별 순환하는 양상들은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메인 키는 역시나 IT 섹터가 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결국은 글쎄요. 최근 들어서 삼성은자가 다소간에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섹터별 수익률은 나아지고 있는 양상인데 하지만 이 과정이 거치고 나면 다시 한번 주도 섹터가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나머지 섹터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수의 상승을 어느 정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주도하기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물론 대세 상승장 거기에 따른 여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섹터들의 상승세도 돋보이지만 메인 섹터는 역시나 아직까지는 IT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목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차기 주도주? 차기 주도주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 우리 증시의 역사를 보면 한 번도 대세 상승장에서 주도주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항상 주도주는 처음과 끝을 다 달렸고요. 이를테면 2000년대 초반에 한진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주들이 상승할 때 그 조선주들이 꺾였을 때는 다른 주도주가 나간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차화정이라든가 자문사 70주 그리고 최근에는 화장품이나 바이오 이런 주도주들이 무너진다면 종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끝나고 최소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시장은 하락 사이클을 거친 이후에 새로운 주도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세 상승기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IT는 단연 주도주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주가 끝났다고 했을 때는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차기 주도주를 찾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이런 주도주의 확산을 조금 더 염두에 두면 좋겠지만 사이클의 끝을 보면 항상 이런 확산되는 종목들의 수익률보다는 분명 주도주의 수익률이 높았다는 것을 과거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이나 걸그룹들을 보면 센터가 그렇게 잘 바뀌지는 않죠. 정말 센터가 바뀌면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현재 우리 주식시장 내에서도 현재 주도주의가 바뀐다는 논리 자체가 오히려 시장을 조금 부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런 주도주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이제 문제는 확산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주목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코스피가 2400, 2500까지 오른다라고 가정을 할 때 가장 많이 기여할 업종이 무엇일 것이냐라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우선순위를 따져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무엇을 사야 되겠구나 좀 구분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1순위는 역시나 IT를 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 3순위로 제가 가지고 나온 게 조선과 지주 섹터인데요. 사실 IT도 IT지만 IT나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이미 상승폭은 좀 어느 정도 발생을 했죠. 먼저 움직인 건 IT였고요. 최근 들어서 움직였던 거는 조선 섹터 산업재 중에서는 단연 도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오히려 3순위로 뒀지만 지주사 섹터가 부각을 받은 지는 가장 최근이었죠. 그리고 오히려 모멘텀은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실질적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IT라든지 조선의 그런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3순위로 말씀드린 지주 섹터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정부 정책과 큰 맥락에서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부분이 어닝이 동반된 지수의 추가적인 레벨업,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그러한 대세 상승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어닝의 각 그룹사들의 어닝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어떤 섹터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지주사 같은 경우는 NAV 순자산 가치 자체가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앞서 정부 정책에 대한 소위 최근 들어서 스튜어드시 코드나 이러한 부분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배당 성향이 올라가게 되죠.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배당 성향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됐을 때 역시나 지주사의 순자산 가치 증가로 이어지거든요.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학 공식처럼 지주사의 상승은 당연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주사가 3순위는 3순위지만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핫한 그러한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상승기에서는 기존에 시장을 이끌던 IT를 1순위 그리고 산업재주기에서 대표적으로 돋보이는 조선업을 2순위로 꼽고 싶습니다. 저는 1순위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T 업종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테크 업종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단연 주도주 위치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대세 상승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주도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순위. 그리고 2순위 같은 경우 지금 내가 지주사를 언급드리겠는데요. 그동안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국내 지주사에 대해서 상당히 할인 요소가 많았을 겁니다.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모 회사만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자회사들은 비상장 회사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 증시에서 더블 카운팅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국내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블 카운팅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30% 정도 할인율을 적용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보가 바뀌면서 주주 가치 극대라든가 기업의 투명성을 통해서 이런 할인율이 점점 축소되는 구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특히 지주사 중에서도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IT, 테크 쪽에서 자회사의 실적 가치가 실적 개선을 기대되는 그런 지주사들은 더욱더 프리미엄을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좋을 뿐더러 부동산 시장도 기존에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향후에 주식시장과 함께 조금 느리지만 점진적인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건설업체죠. 지금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은 종목까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상승이 비단 수급뿐만 아니라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건설업종에 대해서도 펀더멘탈적인 관점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최근에 IT업종과 주도업종 얘기하면 금융업종을 빼놓지 않았었는데 두 분 다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좀 어떤 시각 가지고 계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긍정적으로 좋은 모습, 좋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승리는 조금은 비껴나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이 두 분께서 IT하고 지주를 다 같이 꼽으셨고 조선건설은 조금 순위면에서는 달랐지만 1순위의 IT를 지적해 주셨다는 점이 조금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1순위를 IT로 지적을 했다는 것은 IT의 향후 수익률이 지주나 건설 조선보다도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IT가 과연 삼성전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형주나 중소형 IT주들 중에서 이런 지주나 건설 조선보다 더 월등한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뜻인지 궁금한데요. 저는 주도주의 큰 요건 중에 하나가 상승률보다는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는 신고가 행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바로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증익 플러스 상단을 열었기 때문에 상단을 열었기 때문에 멀티플을 더욱더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IT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핸드셋 그리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나눌 수 있는데 하반기에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 소비재가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건설이나 지주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뚫는 증익보다는 바닷건에서 올라오는 그런 이익 상승세이기 때문에 그 본질에 있어서는 조금 IT와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질문 주셨던 것처럼 IT라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지금 삼성전자를 쉬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 지금 쉬어가는 국면을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짚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장비주에 대해서 아니 반도체 장비주와 소재주, 정공정, 후공정을 나눠서 조금 3분법적으로 2분법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지금 생각에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장비주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장비주가 상승세가 좋았죠. 하지만 지금 장비주가 싫은데 소재주가 함께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잘못했다고 생각되고요. 굳이 핸드셋, 디스플레이, 반도체를 나눠서 이게 더 좋다를 따질 것 없이 주도주이기 때문에 특정 핸드셋이 같다. 그러면 이 핸드셋을 싫은 구간동안 디스플레이를 반도체에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순환매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주사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어떤 선순환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좀 콕 집어서 이런 지주사들의 어떤 매력은 크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어떤 종목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저희 사전에 짠 것도 아니긴 한데 지금 보는 게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지주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소위 업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SK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SK가 최선호주고요. 최선호주로 CJ 정도 언급을 해드리겠는데 지금 SK 같은 경우는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SKENS라고 자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신정부에 대한 그러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그러한 모멘텀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1,4분기 실적에 터닝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SK라는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역시나 우량 자회사들을 다수로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텔레콤이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분법 이익,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 업사이드가 어떤 종목이 지주 섹터 내에서 가장 많이 열려 있는 데야 그러한 측면에서는 역시나 다른 지주사 말고는 다른 지주사하고는 차별화된 그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돋보이는 회사는 SK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사실 금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한 3%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인 수급의 유익과 함께 지속적인 주가의 레벨업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기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왔었었는데요. 최근 여러 가지 어떤 부동산 경기가 꺾일 듯하지만 여전히 어떤 가격 상승 등이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또 현 정부의 여러 투자 계획 등이 구스란히 또 건설업 파악의 긍정적 시너지를 가져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건설주 중에서는 굳이 탑픽을 꼽는다면 어떤 종목을 꼽아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건설주에서 탑픽은 GS건설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택 경기가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주택 경기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과거에 이제 건설업 섹터에 그러한 주가를 보게 되면 이러한 국내 주택 경기 그리고 해외에 대해 해외 사업에 대한 그러한 진행 여부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긍정적인 시너지를 줬을 때 주가 상승이 벌어지는 그러한 양상을 띄웠는데 사실 이 해외 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건설 섹터 자체가 부침을 좀 겪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 해외 사업 같은 경우도 결국은 현재 아직까지는 수수 잔고가 좀 부족합니다. 다만 지금 발주량이 전년대에 비해서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60% 이상 발주량이 증가한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현재 시점의 수준은 다소간에 미미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하반기로 이러한 발주량이 수주로 연결될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현재 주택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까지 더해서 결국은 이 주택 경기와 해외 사업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시점이 머지 않았다라는 관점에 접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양쪽 사업으로 모두 포트폴리오가 나뉘어져 있는 그러한 업체를 찾다 보니까 GS건설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현대산업이나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단기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뒷배경을 발판 삼아서 중기적으로 GS건설을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은 경우에는 GS건설 대림산업 거의 유사하죠. 대림산업을 최선호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유는 지금 해외 부분이 올해로 증익이 거의 마무리될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거의 BEP 수준까지 해외 부분에 손실 처리가 끝난 한 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림산업 고유의 실적에 대해서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유아부문 영업이익이 올해 약 15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면서 영업이익 면으로 해서 지금까지 대림산업이 보여줬던 실적에 비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기다. 하지만 주가는 아직 단기간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주봉, 월봉 사항을 봤을 때 실적 대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연 대림산업 같은 경우 저평가 메리트 플러스 성장성도 보유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차기 주도주를 찾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종목들을 언급해봤는데요. 그런데 듣다 보면 좀 생소한 종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어떤 경제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강해지다 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들이 오히려 그 선두에 있다는 점 등을 주목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꼼꼼 체크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트 종금 증권의 이권과장, 유한타 증권의 박우신 차장, 정윤서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